주방에 불어오는 혁신적인 새바람 2014년형 최신자 콘스타 터네이더 완벽하게 다른 조리기구가 하나로 썰고 채썰고 다지고 노 하나에 다 있다 드럼형 슬라이서 칼날이 노출되지 않는 드럼형이 고정 잠금장치로 손배의 걱정은 줄이고 칼날만 교체하면 편썰기, 굵은 채썰기, 얇은 채썰기까지 전기 없이 수동으로 사용 후에도 편리한 세척 멀티민석 고기에서 마늘, 각종 양념까지 용도에 따라 굵게 다지기, 얇게 다지기 바닥 고정장치로 미끄러지지 않아 더욱 편리하게 멀티 주석이 멧돌 방식으로 짜는 형태로 과일의 영향을 지키고 또 미세한 찹집으로 묵넘김까지 부드럽게 진하고 신선한 과제 불편한 주방에 혁신적인 새바람 콜스타 터네이더 주방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혁신적인 기술력 콜스타 세계 주부들을 편리하게 만든 글로벌 브랜드 다지고, 썰고, 채썰고 모든 것이 하나로 대한민국 멀티 올인은 조리기구의 열풍의 주역 다지기 80만 개 판매 신화 초히트 인기 행렬 멈추지 않는 주방 혁신 콜스타 사상 새롭게 탄생된 주방의 또 다른 역자 2014년형 최신작 콜스타 터네이더 주방이 불어오는 혁신적인 새바람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감동 콜스타 터네이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콜스타 터네이더 콜스타 터네이더 Ok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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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